안녕하세요. 오늘 호쿠오카에서 미친한 라멘 본장을 마린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. 줄 보세요. 지금 6시밖에 안되는데 줄이 엄청 많습니다. 저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진한 거랑 마늘 한쪽 파, 포타시오, 대파 추가랑 계란 추가를 했습니다. 계란이 만들었습니다. 계란이 나왔습니다. 계란을 까먹었습니다. 계란을 까먹었죠. 계란을 까먹었죠. 계란은 까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라면을 먹어봤습니다. 좀 짜긴 하지만 맛있습니다. 그럼 안녕.